이번에는 위아이스에서 나온 볼티오 대오레 모델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브레이크 레버 시프터가 모두 대오레 뒷드레일러 대오레 크랭크 대오레 폭스레버 rl 100mm 리모트 컨트롤 되어있구요 알미늄 핸들바 그리고 휠셋이 DT 스위스 휠 크기는 27.5 사이즈입니다. 서브도 DT 스위스 휠셋도 맘에 들고 다 맘에 드는데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뒷드레일러 앞에 크랭크 그리고 브레이크 레버 시프터는 다 대오레 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상급에서 쓰는 프레임은 같은걸 쓰는 것 같습니다. 싱글체인 색상 색상은 그레이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느낌이 납니다. 아 요건 스템 아니요 히포스트가 알미늄이네요. 알미늄 아 요건 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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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요 아 저기 뭐야 락샥이 아니고 폭스 폭스 폭스샥입니다. 이번에는 위아이스 XT 사양을 찍어 보겠습니다. 프레임은 같은걸 쓰고 브레이크 레버 슈퍼터 슈퍼터 XT 폭스 터보 스위스 DT 스위스 휠 DT 스위스 뒷드레일러 XT 크랭크 셋 XT 요건 크랭크 기어 기어가 22단짜리네요 27.5cm 크기 앞에 체인링이 두개 크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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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T급을 추천드립니다 XT급을 추천드립니다 XT급을 추천드립니다 XT급을 추천드립니다 XT급을 추천드립니다 XT급을 추천드립니다 XT급을 추천드립니다